어 맞아 쓰레기야 그거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거 불을 비칠수록 더 좀비 오는거 아냐? 안올텐데 지금은 똑한데 그치 좀비가 더 올거 아냐 괜찮아 오라고 오라고 붙이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석궁을 장비해가지고 오면 다 때려잡아버릴거야 우리 묘지 만들고 있는거 아니지? 어? 우리 묘지 만들고 있는거 아니지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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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지? 아냐 아냐 됐다 어 여기 크게 한번 무너집니다 아 잠깐만 가죽이요? 가죽이요? 그 레더 아 동물가죽이요 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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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더는 제쪽에 있어요 없다고요? 하나도 없어 그럴니가 제가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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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어요? 몰라 여기도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놨구나 아 뭐야 다 어디갔어 샴푸완기님 어서오세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 미안해요 내 입맨에 있었어 너 안왔어 나 로스트님 로스트님 부수는 거나 봐야겠다 석궁 아 이거 아닌가 석궁 열고 어 잠깐 내 머리 위에 무너질거 같은데 무너지면서 뒤질 수도 있잖아 아 맞다 이런 이거 왜 무너졌어? 아뇨 벽을 다 건설해서 이게 안 무너져요 왜? 벽하고 연결돼서 아 벽하고 연결돼있으면 안 무너져 다 부셔야돼 이거 잠깐만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니까 건물이 벽이랑 연결돼있으면 원래 저게 무너지거든 밑에만 가면 근데 옆에서 저걸 붙잡아주는 거야 건물이 붙어있으면 안 된다고? 어 그러니까 기둥이 원래 무너져야되는데 건물때문에 안 무너지는거지 지금 아 지금 가로등 부수려고 했어요? 어 아 아 개같은거 나를 왜 계속 부수나 했어? 왜 자꾸 왜 부수려고 하나 이거 왜 부숴? 이거요? 가로등때문 안에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요 아 아 그러면 좀비가 몰려온다고? 네 만들려고 완전히 꽉 막아야돼요 철저하네 아 젠장 이거 밖에다가 가로등 밖에다가 횃불 뽑아야지 뭐라구요? 내 돌아둔서 그 횃불 다 뽑고 다녀야겠다 잠깐만 뭔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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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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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했어 뭐했어 잠깐 나 지나갈게 고치고있다 잡아야만 고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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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문 엄청 붙었는데 야 문 막아버려 문 없애버려 력 communion 누구 어떻게 해야돼 아 괜찮아 내가 들어올끼 문 고치고있는거야 아니 그러고있지 마 그러고있지마 醒 풍일 팔 primo 빨리와 들어오라고 들어와 다들 좋은거 쓴다 석궁 쓰네 아니 왜 다들 석궁 써 어? 나는 어 아니 왜 나는 석궁을 안줘 너무 너무 하신 양반들이네 이거 어 아 스프링 만들 수 있구나 DJ가 난데 말이야 석궁을 안주면 어떻게 해 어 이거 아주 좋네 이거 편하네 이거 그럼 이제 에로우 다 버리면 돼요 헌팅 나이프 뭐야 이거 화살이 달라 이거는? 네 달라요 볼트 크로스 볼트가 따로 있어요 한개도 없는데? 바닥에다 줬었어? 응 응 안되겠다 지금 블럭이 없을까 이거 벽돌로 막아야겠다 됐다 이거 버리고 이제 아 내 다리 내 다리부터 일단 보치자 줬었다고? 어 줬었어 바닥에 그러면 로스님이 먹었나 본데? 화살 크로스보호 화살 스물다섯발 없는데? 어 나 스물다섯발 떨어뜨렸는데 어디서 떨고 왔어요? 아까 전에 그 마모니가 크로스보호 먹을 때 어디였지 거기가? 없어 장전이 안돼 여기 바닥에 안떨어져 있는데요? 없어 없어 지금 화살 몇발 있어? 저요? 77발 하쳐진거 아냐? 아 나중에 나중에 줘 나중에 줘 어 나중에 만들어 괜찮아 바닥으로 들어갔나봐 땅굴 공사 한번 할까? 응 저 개 그 문제는 인기 누르지도 않았어요 만들기 어려운거지 그거 아냐 아냐 돌이랑 몇개만 있으면 돼 화살은 똑같아야 만드는거냐 1위님 들어왔다 그러면 만들면 되지 뭐 만들라 그럼 니가 아 크로스보호트 만들 수 있네 개많이 만들 수 있네 응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어 오케이 다 만들어 있는거 다 13발 어 그냥 돌을 깰게요 무서워서 안되겠다 저분 깨니까 하하 아니야 딱 3명이서만 합니다 응 이거 부슬려고 폭패 질러 통과 깨물이야 뭐 폭파시킨다더니 이거 그냥 부수고 있네 노동으로 로스니 그냥 부수죠 아 옆에 있는거 부수다가 방금 좀비붓 잠깐만요 여기 올리고 어 잠깐만잠 이거 아냐 이거 왜 올라가 아 이거 뭐하는거야 좋아좋아좋아 아 나무가 없다 내 서버인줄 알았어요? 밖에 좀비 소리 엄청나는데? 아 좀비 소리 이게 어그로 끄는 애가 또 있는거 같은데 나무 다 썼어요 나무 없어 나무 없어 나무 키고 살게 없나? 아 있다 나무... 더 캐로 가는 수 밖에 없지 여기 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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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키가 껴 하하하하하하 그래 아무거나 캐 그냥 다 부숴버려 그냥 나무가 한방에 한 기초 밖에 안다 아 잠시만 뭔 소리야 밖에 좀비 봐라 밖에 지금 아니 좀비가 으르렁대는게 뭔가 다른데? 아까 걘가 또? 좀비와 나 소리가 다 달라요 어어어 어 좀비 소리 완전 다른데 이거 어디어디어디어디 내가 가볼게 아 그러면 속궁 있으니까 올라가서 쏴 지금 가서 여기 여기 사다리 여기 한번 봐야겠다 애들 상태가 어떤지 아 이거 지분 다 깨야겠네 지구때문에 안보인다 어 떨어질까봐 어 죽었다 애들 어 잠깐 아 횃불 여기다 어 무서워 어 횃불 그거 룬형이 했어 룬형이 어 저사람이 있어 저사람이 난 몰라 가죽이네? 뭐야 지붕이 가죽이네 이거 천방인가보다 천천천천천천 어 지붕은 왜 부숴어 지금 아 모였어요 내가 아아 오케이 다 부술게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진다 그냥 다 부셔 다 부셔 다 부셔 횃불 회수를 해야겠다 그냥 나중에 좋아 나중에 조심해 아 이거 재밌다 한번에 부서지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거 다 천이에요 재료가 어 지붕이 천이었어 그러면? 천막이지 천막 아 천막 어 재료 개많이 나오는데 뭐야 아 내가 부자에 부러졌어? 방금 뭐가 나한테 날라왔었는데 아 이거 만들 필요 없는데 하나 있는데 뭐야 뭐가 자꾸 나한테 날라와 이거 간판 떨어지겠다 이거 키면 그렇지 다 부서 다 부서 응 내게도 슬슬 목말라 하네 나중에 물 한번 가지러 가야겠다 흠흠흠 그럼 멀키 워터 되어있는거는 그 뭐야 캠프파이어 끓이면 돼요 그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요 뭐야 여기 구멍있네 썩은 물 끓이라구요? 네 그거 끓이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요 어 오케이 캠프파이어 지금 안에 있나? 네 집안에 가운데 아까 그 횃불용이라고 만들어놨다 그 캠프파이어 했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내가 천장같은데 박아놓은거잖아 오케이 어 해 뜬다 해 뜬다 해 뜬다 이번에 뭐 안올거 같더니 한번 또 새벽에 잠깐 와가지고 놀랬네 카필 또 작업하고 있을때 어 그러면 로스님 언제 만들어줘줘 스틸? 스틸요 지금 내가 레벨이 잠시만요 레벨이 27이니까 좀만 더 올리면 돼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아 오케이 어 오늘은 딱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4일까지 하는게 깔끔하겠는데 어 지금 4일 아침이야 끝났어 지금 딱 4일 아침이에요 어 어 딱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편이 이제 2분거지 2부로 해가지고 7일까지 한번 살아남아보자 뭐라고? 7일까지 한번 살아남아보자고 아 지금 끝나는게 끝이 아니었어? 아 지금 끝이고 아 끝이고 아 끝이고 아 다음번에 어 다음번에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오버워치 납시다 이분을 네? 응 오버워치 합시다 오버워치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어 4일차 아까 언젠지 3일차 밤이 정말 고비였는데 이제부터 어 4일차 그리고 5일차 아 또 좀비 엄청 많이 올거에요 6일차 7일차 어 깜짝이야 어 어 어 어어 하지마 하지마 7일차가 정말 제일 마지막 저기 때문에 많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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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P 9